네. 그러면 또 저희의 깐부시죠. 산브로티비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신한은행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요즘 상황이 사실 언제 좋았다는 상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여서 하방으로 쭉 가는 그 꼭지점이 있는 건가. 그 기저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것부터 가야 될지 일단은 헝다 살짝 한번 짚고 갈까요. 그렇죠. 헝다가 거리 정리됐어요. 어제 저도 이제 제가 시황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제 제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첫 번째 이제 헝다 얘기는 뒤에 조금만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봤던 거는 최근의 상황 중에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이렇게 멜팅다운이라고 해서 막 녹아내릴 때 그걸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 패드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패드의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뛰는데요. 그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주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 실적으로 뛰는 건지 유동성으로 뛰는 건지. 그런데 채권이랑 같이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잔뜩 공급해줘서 올라갈 때는 주가가 뛰면서요. 채권 가격도 뜁니다. 채권 가격이 뛴다는 건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돈이 하나 더 가져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때 보면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보면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갔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어떻게 되냐면 올해 초가 아니죠. 작년도 11월에 나왔었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백신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바이든 오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양책들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올해 3월에는 1.9조 달러 부양책을 딱 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후속타로 4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브라보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면서 성장이 세지는 거잖아요. 성장이 세진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뛰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뛰면 금리가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주가가 뛰는데 금리가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나타나는 장의 의름을 보면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뛰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른바 성장의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유동성의 힘으로 갈 때는 성장주가 좋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장의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희소가치 대신에 돈이 결국 전반적인 성장이 나오니까 가치주가 좋다니 이머징이 좋다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주가가 밀려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성장으로든 유동성으로든. 그런데 최근의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깨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장 자체가 조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헝다 사태라는 것도 저는 그거하고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부채 한도라고 쓰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비제 문제인 거잖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모든 분들이 집중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헝다 사태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잖아요.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개가 결국에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 핵심은 비제에 있다고 봐요. 앞서 저는 안 보는 그런 걸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 말씀에서도 부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그 인계점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그거하고 같이 딸려가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5조 달러의 후속 부양책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4.5조 달러 줄 줄 알고 김칫국을 한 삶을 마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는 7월 달 독립기념일 그때 주변 해가지고는 된다라고 했다가 아직까지 밀려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뒤에서 시황 쪽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표결이 한 달이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성장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성장 사이드의 문제는 부채라는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말씀을 뒤에서 상세히 드리겠지만 이 물가 때문에 성장이 주저앉으면 보통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성장이 주저앉으면 보통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데 대해서 여태까지는 계속 외면을 했었던 패드가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이제 금리를 밀어올리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게 1번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와 금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은 성장과 금리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와 유가의 관계를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마이크 약간만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말씀 조금. 아니 저희가 키울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와 유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제 주가 무너져 내릴 때 유가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에브리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달러같이만 떨어지고요. 달러를 하도 뿌리니까. 그러면 유가가 이제 뛰어올라가고 주가가 같은 동행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 일정 인계점을 넘게 되면 유가가 더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인계철선을 건드린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유가가 뛰고 자원부국 러시아 같은 주식은 오르는데 다른 시장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유가와 주가의 관계를 보는데 작년이라든지 이런 때만 해도 유가가 올라가는 게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이 오펙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랑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산유국들이 다 모여서 증산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증산을 해줬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해주질 않았습니다. 이게 산유국들이 자기들의 이익 관계도 어느 정도 걸려있거든요. 유가가 탄탄하게 유지가 돼줘야 되니까. 그래서 감산을 많이 안 하니까 생각보다. 증산을. 증산을 많이 안 하니까 유가가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어제 시장에도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입장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끝에서 말아올렸는데 주가가 한번 올라갔는데 말아올릴 때 같이 나타났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위아나가 절상이 됐습니다. 위아나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달러 강세판에서 위아나가 갑자기 강세판을 위아나가 절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뭔가라고 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문제 있잖아요. 이게 미중 관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의 부담 문제가 부가 문제가 문과하고도 연관은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중 간의 기술 분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급 체인망에서의 분쟁 같은 것들이 실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전 세계 공급망에 분명히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제 오전이죠. 어제 오전에 그런 기대감이 참으로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중 관계 속에서 관세를 좀 낮춰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조금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어제는 조금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슬슬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앉아서 하시는 게 아주 긁어진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랄 좋은 거 하나 장만했잖아요. 판서 예전에 마카로 쓰던 그 판서가 아니고 비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3%가 캡팩스 투자를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판서를 준비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돈 쓴 거 좀 우리 티내고 싶은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잘 못 드려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헝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앞에 서니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화이트보드면 팔을 걷는 게 맞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실 팔을 걷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쓰여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저희 기자재중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홍다 사태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좀 아까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홍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2의 리먼 사태냐 제2의 리먼이냐라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미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리먼 사태하고는 좀 다르냐 하면 첫 번째는 파생 상품이 끼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는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끼었다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누가 투자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리먼이 딱 파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 파생 상품을 누가 투자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세 명이 다 메이저 은행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메이저 은행인데 누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모르면 원래는 메이저 은행에서 이제 정프로님이 BOA예요. 저는 제가 이제 JP모건인데 저기 하루짜리로 1일만 이제 콜이거든요. 이건 콜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100억 빌려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빌려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프로님이 보니까 살짝 얼굴이 하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는데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안 쳐다보는 거죠. 김 프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 나 50억만 써줘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은 이게 서로가 돈을 안 돌아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신용 경색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돈이잖아요. 돈이 돌지 않으면 극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신용 경색이 펼쳐지게 되면서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헝다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게 알려져 있는 거죠. 파생 상품처럼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어느 정도는 노은 이벤트가 돼버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08년도 8월에 페니메하고 프레디메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08년도에 만약에 9월에는 몽이 대부기관이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9월에는 리먼을 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안해 하고 죽은 거죠.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은 거죠. 그게 케이스인데 이번 헝다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헝다 사태가 뭔지를 아실 거고 그다음에 헝다는 사실 6개월? 그것보다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1년 넘어요. 1년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고 중국 당국에서도 몇 차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과거하고 달라진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헝다라는 기업 자체가 문제가 되면 중국 당국에서 여기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보통 살려줬었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주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헝다의 주변에다가 다른 기관들한테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여태까지는 계속 유동성 공급을 안 해주다가 유동성 공급을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소식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냐면 오피셜한 멘트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 뭐냐면 주변에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국영기업들한테 만약에 헝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헝다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렇게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몬하고는 조금 달라요. 파산도 그냥 파산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하죠. 이게 참 질서 있는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이런 겁니다. 정 프로님한테 제가 이제 여기 채권자이시고 제가 채무자예요. 이런 거죠. 오늘이 만기인데 어제까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일 다 드릴 거라고 내일 아침에 8시 딱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걱정은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불안하지만 다음 날 아침 8시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해? 벙 뜨는 거죠. 그렇죠. 벙 찌잖아요. 벙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분도 다른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준 거죠. 금융 시스템이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가지고 또 갚아야 될 거잖습니까. 이런 연세도산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진짜 힘든데 진짜 힘든데 제가 이번에 그날까지 20% 드리고 그다음에 단 2주 정도 지나면 또 들어올 돈이 있어서 20% 더 드리고 나머지 60%는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저렇게 팔아가지고 메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둘 다 안 좋죠. 둘 다 파산이니까 안 좋죠. 둘 다 망하는 건데 그런데 후자는 뭔가 상대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다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서 이미 약을 쳐놨잖아요. 그리고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16년도 6월 23일인데요. 이게 지금 영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게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6월 첫째 주부터요. 브렉시트 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게 박빙이었어요. 그 예고 자체가. 그래서 브렉시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6월 23일 날이 투표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 주변에서 다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이 주변에다 뭘 만들어 놓냐면 이제 페드도 그렇고 22도 그렇고 전부 다 스왑 라인을 만들어놔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스왑 라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브렉시트가 딱 되게 되면 영국 경제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파운드가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왑 라인이 뭐냐면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는 뭘 해주는 거냐면 정해진 환율로 정해진 가격으로 파운드를 막 받으면서 달러를 막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파운드와 가치가 지지가 되겠죠. 사실은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파운드를 사주는 대신 달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다 이건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유동성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곰이 등장을 하면 옛날에 곰 등장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곰이라서. 그런데 주변에다 바주카 폭로 시작해서 있는 대로 화력을 집중해 놓는 거죠. 나오기만 해. 등장했죠. 나오니까 그냥 있는 대로 쏘는 거죠. 그랬더니 딱 2주 만에 브렉시트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노은 이벤트라는 거 질서 있는 파산이라는 거 이런 거는요. 리먼 사태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점. 이제 이런 점에서 홍다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걱정 없냐. 행복한 거냐. 손에 뭐 안 묻어요? 네. 안 묻어요. 그냥 손으로 문지르는데 다 지워지네요. 자연스럽네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되게 불안해가지고 이거 나온다는 얘기 듣고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게 아무런 걱정이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홍다 사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 거냐면 민영기업이잖아요. 민영기업이고 홍다 사태 이후에 다른 민영기업들 어떤 애들이 흔들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부동산 쪽에서의 성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잡겠다 잡겠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부양해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냉담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동산 쪽에서의 성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GDP 성장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성장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거든요. c는 컨섬션이라고 해가지고 소비고 i는 이제 인베스먼트니까 투자죠. 그다음에 x는 엑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론 정부 부문이라서 g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빼고 들어가면 잠깐 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성장을 제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소비하세요 라고 해도 쉽게 소비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 마음이니까. 자 수출하세요. 그런데 상대편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편이 안 사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성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부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투자 중에서도 제일 대규모로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게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 남은 두 가지에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봐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소비가 작년도 11월 12월에는 보복 소비 얘기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C사이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I사이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드에서. 그런데 이 홍다 사태 때문에 만약 부동산 그러니까 I사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위축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럼 유일하게 남는 게 X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쌍순환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쌍순환 발전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수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게 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인구가 15억인데 언제까지 수출로 먹고 사냐 이거죠. 수출이라는 건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내 나라가 힘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금리 인상이 중요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의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성장했던 모델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아나를 절상시키는 게 좋아요. 위아나를 절상을 시키게 되면요.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소비가 늘어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죠. 그렇죠? 돈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사람들은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돈에 대한 수요. 돈에 대한 수요를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대출이라고 하죠. 돈을 더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나가 절상이 되면서 물가도 싸진 데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니까 그럼 소비가 폭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융 쪽이 금융 사이드가 좀 발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금융개방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테니까요. 이게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쌍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그럼 위아나 절상해야겠네. 그런데 위아나 절상을 하게 되면 누가 우는 거냐면 수출이 응 하고 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올해 초에는요. 위아나가 1달러에 6.3위안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이 위아나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위아나가 절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소비를 한번 커보겠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보시면 제가 C 플러스, I 플러스, X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C가 힘들죠. I도 힘들어졌죠. 그럼 X까지 힘들면 이게 문제인 거죠. 특히 저쪽에서 테이퍼링한다고 하면 미국의 성장 자체도 미국의 소비도 조금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아나 절상이면 우리나라 물건만 비싼 거거든요. 그럼 수출이 더 위축될 수가 있죠. 세계가 트리플로 깨지게 되면 중국의 성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가 힘들다고 하면 X 사이드를 속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위아나의 절하 절하 압력을 높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구도에서 부채가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장에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채가 많다고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이게 어떤 시장에는 다 존재하잖아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존재해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보면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수입이죠. 수입국이죠. 맞죠? 네. 그다음에 파는 사람은 수출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물건을 사면서 소비로 성장할래.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많다고 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빚이 많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소비를 하려면 빚을 더 늘려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소비로 크려면 빚을 더 늘려서 소비를 해야 돼요.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제조를 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잖아요. 팔게 되면 달러를 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 내서 계속 소비로 성장할래. 아니면 물건 팔아서 달러벌기관에서 수출로 성장할래. 라고 물어보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수출할 얘기겠죠. 당연하죠. 모두가 이걸 선택할 겁니다. 모두가. 에브리원이. 저도 당연히 이걸 선택하고. 그럼 이재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무도 안 사요. 모두가 팔려고 하죠. 그러면 팔려고 경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이 낙타처럼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바늘구멍에다 다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팔려면 환율을 올려야죠. 이게 환율 전쟁이죠. 자국 통화를 전화하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글림국 인적국 공필파 정체죠. 그거 나오면 골치압군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 과연 어디가 있느냐 일단 중국이 나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거든요. 헝다 사태하고 같이 연관되면 그럼 누가 사실상 핵심이 되는 거냐면 지금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미국 하나죠. 그런데 미국이 혹시 부채 한도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리지 않았는데 시작하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빚이 많이 늘어나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그러면 글로벌 전체의 소비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좀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이유도 이런 헝다 사태하고도 좀 연관되어서 위안화 환율이 뛰거나 원화 환율이 뛴 것들도 이런 것하고 좀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헝다 사태라고 쓰고 저는 이제 중국의 성장 둔화다. 그렇게 좀 보고요. 중국의 성장 둔화는 결국에는 위안화의 절하 압력을 좀 높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압력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리먼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좋은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에는 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중장기적으로요. 환율에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황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사이드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황당 어떻게 잘 해결하고 우리 시장 다시 한 번 또 달려봐야지 이런 그림은 아니네요. 그렇죠. 적어도 오건영 부부장님 판단에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게 이제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두 축이 중국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은 이제 이거 너무 과한데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어떤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패가 잘못 이제 엮여 돌아가면 한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 모멘텀에 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황다가 터진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우린 관계없어 하고 마이웨이를 가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잽을 날렸습니다. 제가 질문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잽 날리면 쟤 누굴까. 모르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떤 컨디션인지에 따라 다르죠. 1라운드에 쌩쌩합니다. 날려도 끄떡도 안 하죠. 그런데 13라운드라서 서 있지도 못하는 애예요. 아니면 눕겠죠. 앞으로 누워버릴 걸요 그러면. 결국에는 헝다 사태라는 것도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케고스라고 해치펀드가 파산했던 게 있어요. 네. 빌황. 만약에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터지면 응?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응? 하고. 그때도 이게 엄청난 해치펀드 파산 사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초유의 사태다라고 했는데 그냥 슥 지나가버리잖아요. 물론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크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성장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사이드도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고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fomc하고 요즘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오늘은 오지간에 앉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7, 8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7, 8 많이 찍을 수 있게 준비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9월 fomc가 이게 다른 분들 나오셔서 많이 해 주셨죠. 이거 말씀은. 그렇죠? 다르니까. 네. 또 한 번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8월 달 말에 나와서 잭슨홀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아마 다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잭슨홀을 딱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해설을 해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속도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덟 번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딱 이거 확실하게 전면에 들어 세웠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갑자기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가져가겠다라고 이 둘을 갖다 분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테이퍼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스트링전트한 테스트를 하겠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조건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끝을 냅니다. 이 둘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뭐든지 어떤 이슈든지 간에 회의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형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끌어올린 거예요. 나중에 하자라고 해도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페드 의장이 벌써 금리 인상에 대해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응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도플롯이라는 걸 봐야 된다. FOMC 때. 점도표. 그렇죠.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었는데 하나하나 다 결과를 요번에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테이퍼링의 시작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연내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모든 걸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해 버렸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월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년 중반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테이퍼링을.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월 1,200억 달러씩 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150억 달러씩 8개월 연속으로 하면 1,200억 달러가 없어지죠. 그렇죠? 내지는 200억 달러씩 가져가는데 대신에 일을 매번 FOMC 때마다 그럼 FOMC는 45일에 한 번이죠. 그러면 내년 중반까지는 한 6번 정도 있어요. 45일에 한 번씩. 어차피 그래도 1,200억 달러거든요. 어떤 게 옵션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년 중반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FOMC가 45일에 한 번씩 있는데 6월 중순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6월 중순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7월 말에 FOMC에서 만약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FOMC에서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7월 말까지 12. 1, 2, 3, 4, 5, 6, 7. 8개월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200억 달러씩 줄이면 어떻게 돼? FOMC마다 6번인데 어차피 7월 말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 옵션을 택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 중반까지라는 얘기 딱 한마디로요. 속도에 대한 이슈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든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끝내면 지금 현재는 봐서는 7월 말에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완전히 일축을 시켜버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서 0%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양적원화라는 QE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로도 살아나지 않으니까 회사채 매입까지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은요. 이거의 역순으로 돌려야 돼요. 역순으로 돌려야 돼서 사실상 회사채는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사들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산 걸 팔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QE를 줄여야겠죠. QE를 줄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면 우리는 그다음을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은 결국은 미래를 프라이싱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실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도플라스를 봤었을 때 원래는 2024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게 중년이었거든요. 올해 초에는. 그런데 이게 올해 한 5, 6월 정도에는 23년으로 땡겨와요. 그러다가 지금은 22년 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2년에 금리를 한 번은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위원들이 지금 현재 9명입니다. 18명 중에. 22년 말이요? 네. 내년 말이요.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이거 믿고서 무조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패드가 어쩌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9월 FMC를 통해서 시장이 좀 느끼는 부담. 그리고 이 이후에 그래서 FMC 이후에 시장 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MC를 바라보면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실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예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 시행은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0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14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돼요. 테이퍼링이. 테이퍼링 시작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냐면 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1회차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2회차 금리 인상은 16년도 12월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존에는 조금은 좀 쉽게 바라봤던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테이퍼링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테이퍼링 끝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 보세요. 금리 인상이 14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는데 실제 금리 인상이 나온 거는 15년도 12월에야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딱 바라봤었을 때 내년에 오케이. 그러면 22년 7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면 과거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다음에 언제 금리 인상을 하냐면 23년 중반 아니겠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돈 월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왜 금리 인상을 벌써부터 걱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잠깐만 한번 보시죠. 이때 당시에 모델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차트까지 되는군요. 부담스럽습니다. 빨간색도 됩니다. 파란색도 되고. 이게 저는 실제 케이스를 좀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선 있죠. 이 회색선이. 잠시만요. 이 회색선이 미국의 S&P500 지수예요. S&P500 지수입니다. S&P500 지수. 그 다음에 이 빨간색선이 뭐냐면 이머징 주가 인덱스예요. MSCI의 이머징 주가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란색선이 뭐냐면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 달러가 약세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움직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밑에 보시면 축에 13년 4월 에이프리라고 준한 준이 보이죠. 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예보했죠. 예고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일 테이퍼링에 민감한 놈만 보시면 돼요. 그 놈이 누구냐면 이머징 인덱스입니다. 이머징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이머징이 연약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시작 발표하자마자 훅 가죠. 그죠? 그 다음에 S&P500 지수도 살짝 빠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머징이 훅 가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드에서 이머징이 힘드니까 천천히 할게 테이퍼링. 그래서 14년도 1월 달에야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14년 1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이미 시간을 상당히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이 개시됐던 시점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14년도 3, 4월 되니까 다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테이퍼링이 언제 종료가 됐냐면 14년도 11월에 종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14년도 11월에 종료가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년도 한 8, 9월 정도 될 때는 어떨까요? 테이퍼링 끝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테이퍼링은 이제 이슈가 아니죠. 금리 올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조만간 끝나게 될 텐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15년도 상반기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15년도 3월이 이제 대세론으로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주는 걸 덜 주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은.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속도가 완전히 줄어드는 긴축 자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 드디어 이제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4년도 9월 달부터 이 파란색 선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달러예요.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오오오오 하고 올라가는 느낌. 소리가 나죠? 오오오 하고 달러가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부상을 하는 이 모습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달러가 뛰어 올라가니까 그 반대급부에서요. 이머징 시장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아이고. 미국 증시도 잘 올라가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맞으면서요. 옆으로 끼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머징하고는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만 미국 시장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휘청휘청 웅푹웅푹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뒤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실제로 시장에 줬었던 파괴력. 그걸 우리 시장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얘를 끄면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이게 칠판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답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굉장히 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정리를 하면 사실 부부장님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칠판. 그런가요? 부부장님 변형입니다. 제가 이제 아날로그인데 디지털에서 좋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중요한 임팩트를 준다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는 드렸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그 너머를 시장은 고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뭐냐면은 사실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리 인상은 사실상 1년 정도 시간을 줬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반응을 할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금리 인상이 그때 당시 늦었었 때는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예고를 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달러를 갖고 있을 때 그만큼 더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환율이라는 건 성장과 금리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탄탄한데다가 미국이 금리까지 올려준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로 돈을 빌렸거든요. 달러로 돈을 빌렸는데 달러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달러를 팔고 이머징 통화를 사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잖아요. 갚을 때는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저는 달러를 팔고 이머징 통화를 사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달러가 강세로 간 겁니다. 제가 팔아놨던.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세니까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빚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성장이 연약한 나라가 빚 부담까지 늘어나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달러 강세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수입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이 흔들리는 거 1번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 게 2번 이 두 가지 때문에 미국에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오케이 지연 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리 인상 연기 그랬더니 다시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해야 되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죠. 이머징이 빚 부담을 느끼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지연 달러 약세 회복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러 루프라고 했었어요. 회전하는 거죠. 계속 이 안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연이 많이 일어났었던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 이게 지연이 됐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연이 된 이유는요. 이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면 첫 번째는 시장이 흔들렸던 거. 그죠? 두 번째는요. 물가가 둔화가 되었던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14년도 케이스. 14년, 15년의 케이스는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으로 한번 끌고 와보죠. 지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테이퍼링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되게 초연하게 반응하는 거. 올해 7월, 8월에 보시면 올해만 해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55번 벗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요. 7, 8월에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주가가. 주가가 유행이었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13년도 5월에 선언을 하니까 시장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얘를 14년도 1월로 연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5년도 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흔들렸고요. 그래서 얘를 15년도 9월로 연기해요. 그런데 중국이 무너져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15년도 12월에야 금리를 인상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금리 인상이 밀려나갔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14년, 15년의 모델인데 지금의 그림을 보시면 시장이 학습효과라는 게 있죠. 학습효과라는 게 있죠. 게임을 하는데 한 번 어디서 죽었어요. 제가 게임하다가. 똑같이는 못 죽죠. 그렇죠. 비행기 게임하다가 어디 가서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죽었어요. 이어서 다시 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미리 옆에다 붙여놓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배운 게 있잖아요. 예전에 죽었으니까 똑같이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죽었으니까 그대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러면 과연 13년, 14년, 15년. 그리고 지난해 3월 달에 그림을 보면서 시장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운 거죠. 쫄지마. 플러스 빠지면 살아. 밀리면 살아. 이 두 가지를 배운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밀리는 순간을 막 밀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누가 들어오냐면 패드가 패드가 저 인재한 패드가 저 쫄보가 시장이 흔들리면 겁이 난 나머지 들어와서 얼마든지 지원을 줄 거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배웠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악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보시면 악재가 딱 터졌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딱 셋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 셋이 있는데 악재가 딱 터졌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팔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두 분이 하유 이러시는 거죠. 아직도 안 봤어? 10년간 못 봤어? 15년 몰라 15년.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죠. 지금이 줍줍이야. 그렇죠. 정 프로님께서 그런 거죠. 지금 팔아놓지만 나중에 다시 사 이런 건데 갑자기 김 프로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언제 다시 사야 되는지 타이밍 맞추는 것보단 나 같으면 안 팔고 기다릴래. 그럼 셋이 다 안 팔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버텨요. 대신에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더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예고를 해 준 이후에요.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이 오질 않아요. 이번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탄탄하게 버텨준다는 게 과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에요. 시장이 탄탄하게 버텨주면 쫄지 않아도 되죠. 패드가. 그런데 이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뭐냐면 동상이몽이라고 보는데 시장 참여자들하고 패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패드가 도와줄 거니까 버티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패드는 뭐냐면 시장이 보니까 괜찮으니까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들은 얘가 도와줄 거라고 해서 버티기 있는 거고요. 패드는 시장이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봐 한 다음에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져가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테이퍼링을 조금 서둘러서 할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 1월 달에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대세였잖아요. 그게 지금 당겨온 이유 중에 하나도 7, 8월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암시를 줬는데도요.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죠. 꿋꿋하게 잘 버텨주잖아요. 그럼 패드가 굳이 이걸 갖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4년, 15년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산 가격이 잘 버텨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이 47분인데요.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50분 어간인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얼른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애매하고 이게 사실은 가면은 길게 가야 돼서 이게 2014년, 15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2% 수준에서 왔다 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달러가 강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2% 물가가 왔다 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목표 물가거든요. 그런데 달러 강세가 찾아오면 얘를 톡 찍어 누르게 되죠. 그럼 물가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아! 한 다음에 금리 인상 연기 이렇게 갔다고요. 이게 그때 당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뭐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게 3.6%로 발표가 됐어요. 2% 타겟에서 3.6%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페드도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만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9월, 10월 들어와서 이 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워레이장도요. 살짝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성장과 물가가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성장이 주저앉으면 물가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도 같이 주저앉았다고요. 성장이 세게 나오면 물가도 같이 오른다고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에 주저앉고 물가가 주저앉으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풀기를 하잖아요. 돈 풀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화폐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심리가 정착을 해버리게 되면 뭔가 할 때마다 화폐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뛰어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주저앉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막 질러댔다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장은 약화가 되고 있는데 물가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야죠. 물가라고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페드의 선택은 간단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파월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딱 동그라미 치면서 이 물가는 일시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할 거 없다? 정프로님이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나면 다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가 갑자기 등장해요. 정프로님 저 잠깐만 10만 원만 좀 꺼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얼굴도 받고 10만 원 뭐 10만 원 빌려주셨어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금방이죠. 금방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장부에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금방 갚을 거니까. 얘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금방 갚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금방이라는 게 최대 며칠을 의미할까요? 제너럴리한, 억셉티드되는 어떤 사회적 폭력. 3일? 3일? 네. 저 김 프로님은. 저희는 뭐 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열흘은 줘야지. 열흘, 그런데 열흘이니까 아파도 조금 그렇잖아요. 아, 금방이라고 했는데 뭐야? 이런 느낌은 받죠. 그래도 뭐 어쨌든 열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그 금방이라는 게 2년이었어요. 2년이 무슨 금방이야? 단기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금방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2년을 가요. 그럼 얘는 금방 갚는 게 아니죠. 그럼 챔으로 적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손절 대상이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파월에 뭐라고 하냐면 얘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올해 4월부터, 3, 4월부터 일시적이라고 했거든요. 벌써 6개월 지났죠.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년까지는 계속 물가가 높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뭐라는, 어떤 단어가 붙는다면 꽤 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꽤 긴 일시적 인플레이션? 얘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이 수사가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패드가 어? 이거 신경 쓰나?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물가까지 신경을 쓰잖아요. 마구잡이로 돈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물가가 이게 뭐냐면 이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 패드가 돈을 또 풀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가 계속 밀려 올라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이거는 다음 번에 한번 제가 나와서 AS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죠 뭐. 그래서 전반적인 톤은 중국의 헝다 문제도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파생상품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드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아주 간결하게 아니 뭐 일시적이야 뭐 그리고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돈 계속 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 나오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밀어올렸렸던 요인은 미국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패드의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좀 주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드의 지원 자체도 지금 손발이 묶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물가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성장이 과연 어떻게 나와줄 것이냐. 조금 이제 희망적인 거는 만약 추가 부양책이 빠르게 나와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저게 지금 이슈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라봐야 되는 기대를 언덕이 있다라면 미국의 성장 쪽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됐었을 때는 제2의 보복 소비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성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유동성 사이드 패드를 바라봤다면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스케줄 한 번 더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그림과 기사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부족하네요. 또 실패했습니다. 달러는 좀 쎄게 갑니까? 달러 강세 압력이 일단은 작용을 하게 되겠죠. 다음번에 왔을 때 이 물가하고 연관돼가지고 달러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다음번에는요. 빨간 펜, 파란 펜도 기능이 있으면 꼭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더 연습하고 저도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그 기능 추가가 500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담입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